7. 유혹의 손길 남편은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영은이 앉으라는 소리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는 앉는 기척이 없다. 원로에 찾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앉으세요. 하기를 바라는가 이 남자는. 죽어도 먼저 입을 떼지 않겠다는 영은의 확고한 작정과 앉으라 소리 없이는 선뜻 앉을 수도 없는 덜 자란 남자 사이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침묵이 무거웠다. 쓸모없는 오기에 쓸모없는 시간 낭비다. 앉아요. 기다렸다는 듯 그가 앉는다. 그러고는 또 침묵. 왜요? 뭐하러 왔어요? 편지가 희진 씨한테서 온 편지가 있길래. 뭐하러 왔느냐는 말에 어떻게 부여로 찾아 내려오게 됐다고 대답한다. 왜요? 집에 가자고. 뭐라고요? 라고 터져 나오려는 말을 삼키고 영은은 올라가요. 난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한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 고무 망치가 정수리를 뿅 하고 내리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남자가 방금 뭐라고 했나? 다른 말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자신도 모르게 방바닥을 짓고 빙그르 몸이 돌아간다. 뭐라고요? 그는 아주 짧게 영은과 눈길을 마주쳤다가 얼른 방바닥으로 내리면서 어머니도 나도 당신이 왜 이러는지 영문을 알 수가 있어야지. 대체 왜 그래? 한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영은은 처음 경험한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자다가 날벼락도 분수가 있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냐. 당신 사람이에요? 간신히 말문이 터졌다. 사람이지 그럼 사람이 아닌가? 자다가 날벼락이라고요. 자다가 날벼락을 당신의 모자가 맞았단 말이에요. 글쎄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해보자고. 당신 왜 이래요? 당신 어머니하고 이러기로 짰군요. 그렇군요. 영은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했다. 몸보다 목소리는 더더욱 떨리고 있어서 자신의 귀에도 사람이 내는 소리 같지가 않았다. 물깃이 노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녀는 물깃이 노는 소리가 아마도 자신이 지금 내놓고 있는 소리와 흡사하리라. 그 어처구니없고 아연한 경황 중에도 생각했다. 자기 뭘 짰단 말이야.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얘기를 다시 해요? 뭘 갖고 그러는 거냐니까 글쎄. 왜 그래? 그는 방바닥이 영은인 것처럼 방바닥으로 눈을 내리깐 채 되풀이했다. 영은의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불끈 쥐어졌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그녀는 이럴수가 집안의 시집을 갖고 이럴수가 시어머니에 이럴수가 남편을 가진 이럴수가 며느리였다. 손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듯 아팠다. 좋아. 알았어. 그럼 얘기를 하자. 이럴수가가 어디까진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졌다. 어제 내가 딸기 갖고 안방에 들어갔을 때 당신 모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요? 내 입으로는 말 못해요. 당신이 말해봐요 어디. 난 아랫목에서 베개 베고 신문 보고 있었잖아. 베개를 베고요? 어머니는 저걸이 갈아입는 중이었고. 그, 그, 그래요? 그럼 내가 쟁반을 왜 던졌죠? 글쎄. 그게 우리도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영은의 두 주먹이 입게로 올라가면서 비명이 터져나온다. 엉금엉금 기어 방문께로 움직여 문을 화다닥 열어져치며 악을 썼다. 희진아! 희진아! 남편의 손이 영은을 낚아들이며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고 영은은 그의 손가락이고 손등이고를 가리지 않고 마구 물어뜯으면서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창백한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서 희진이 방으로 뛰어들어오고 남편에게 뒤에서 껴악긴 채 영은은 목 놓아 울었다. 왜 이래? 조용히 해 영은아. 우리 집에 무슨 일 난 줄 알겠어. 응?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니. 너 왜 이래? 애가 달라졌어. 왜 이러는 거야? 냉정해. 냉정해지란 말이야. 응? 영은아. 영은아. 영은의 어깨를 콱 움켜쥐고 흔들면서 희진이 달래가면서 어르고 얼러가면서 달래는 동안 남편은 못 부러진 사람처럼 앉은 자리에서 꼼짝 안았다. 저 괴물 좀 내쫓아줘 희진아. 날, 나를 정신병자로 몰려고 해. 저 괴물들이. 영은의 몸이 맥없이 스르르 희진의 무릎 위로 엎어졌다. 왜 안 말 안 해? 내가 본 게 거짓말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난 똑똑히 봤어. 눈에 사진이 찍힌 것처럼 너무나 선명해. 인간이... 걔하고 틀릴 것도 없지 뭐. 허긴. 틀려야 하니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름이고 걔는 걔 아니니? 왜 그렇게 재수가 없니 너. 모르겠어. 잘하면 그 집에서 너 정신병원에 집어넣자고 들겠다. 소름끼쳐. 나... 이 아이 낳고 싶지 않아? 희진아. 그런 집 자식 낳아서 뭐해. 너무 끔찍해. 노예가 뽕잎 갉아먹는 소리를 내며 밤새도록 봄비가 내렸다. 이튿날 오후 5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떨어졌다. 그녀가 그대로 부여에서 머무적거리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희진의 의견에 동의하고 희진의 충고대로 정 회장이 아닌 그 부인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회장님을 통해서 부인이 나중에 알게 하는 식으로 되면 회장님하고 부인 사이도 불편하게 만들고 니한테도 좋지 않아. 지금까지 니가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부인 쪽에서 널 회장님만큼 감싸주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걸 거꾸로 했어야 해. 참 약질 못해 넌. 회장님은 니가 부인을 우선으로 해도 절대 그게 언치 않을 까닭이 없는 분이지만 부인은 회장님하고는 달라. 왠 줄 알아? 너도 여자고 부인도 여자기 때문이야. 넌 회장님한테는 딸처럼 군다면서 왜 부인한테는 딸로 굴어주질 않니? 그러니까 늘 한 기퉁이 껄끄러운 거야 부인하고는. 영은은 희진에게 도연의 이야기를 삼켜버렸다. 만원 살의 극장표를 사기 위해 늘어선 줄만큼이나 긴 줄에 들어가 거의 한 시간 만에 택시를 타고 그녀는 곧장 회장댁으로 들어갔다. 온다는 전화 했었냐? 외출하시고 안 계신다. 현관에서 신을 벗는 그녀에게 친모 아주머니가 말했다. 전화 안 드렸어요. 늦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늦으신단 말씀은 없으셨는데 뭐냐 그 청담동 원회장댁 노할머니가 글쎄 암이시라잖니. 걔 가신다고 나가셨는데 다른데 어디 또 볼 일이 있으신지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저 있던 방 문 열려 있어요? 이 댁에 어디 문 잠궈두는 방이 있냐? 왜? 들어 놓고 싶어서? 네. 배가 아주 많이 부르구나. 근데 어찌 얼굴은 점만 못하니? 친모는 영은의 방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혀를 찼다. 집 안에서 사용인의 말소리가 들리는 걸 싫어하는 안주인 때문에 회장 부인이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입을 한봉을 하다시피 하고 지내는 답답함이 집 비어있는 시간에 나타난 말 상대를 반가워할 수밖에 없다. 시집살이라는 게 그렇지 그죠. 아무리 좋은 시집이라도 친정만한 시집은 없는 법이지. 그녀가 침대 시트를 걷는 동안 친모는 아예 의자를 침대 머리맡으로 당겨놓고 앉았다. 놀아. 힘들지? 신랑이 퇴근하고 일로 오기로 했니? 아니요. 저 그 남자하고 그만 살기로 했어요. 아주머니. 침대에 오르면서 영은이 피시시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아이고 얘가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 사모님 기아 마시게. 시집간 지 얼마나 됐다고 어느새 그만 산다 소리가 나와 이 섹시가. 배까지 불러갖고는. 영은은 눈을 감는다. 부풀어 올라 있는 배가 무엇보다 큰일이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따위까지 염려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우선 당장 급한 건 뱃속의 아이였다. 이혼녀가 된 자신의 생활이나 장래의 짐이 될 것 같은 타산에서가 아니었다.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워야 할 아이에 대한 부담도 아니었다. 단지 그런 할머니, 그런 애비의 피를 받은 자식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런 끔찍한 심정으로 나와봤자 도저히 자식으로 보듬어 안고 쓰다듬으면서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았다. 늙은 괴물, 중간 괴물을 그대로 닮은 애기 괴물을 몸에 품고 있는 느낌이었다. 언제 친모가 방을 나갔는지 어느 결에 잠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어렴풋이 무슨 소린가를 들은 것 같았다. 커튼을 움직이는 소리였다. 스탠드가 켜져 있고 회장 부인이 창에서 커튼을 여미고 있었다. 유리창 밖은 밤이었다. 상체를 일으키며 들어오셨어요? 했다. 웬 잠을 그렇게 잔 후 9시가 넘었다. 회장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시는 걸 저녁 먹어야지 깨우라고 하시죠. 카페 뒤로 두 발을 내려놓으면서 영은은 그만 살 작정이라는 그녀의 말을 친모가 전했나 보다고 생각했다. 부인의 어투가 글레 없이 낮게 가라앉은 소리였다. 내려가 보렴구나. 회장님이 무슨 일인가? 얘기 듣고 싶어 하신다. 회장에게가 아니라 부인에게 먼저 사정 설명을 해야 한다는 희진의 충고는 반쯤은 색이 날아버린 셈이지만 영은은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반문하는 부인의 얼굴을 보면서 희진으로부터 지적당했던 자신의 영리하지 못했던 처신에 대해 확연히 알아지는 느낌이었다. 나도? 하는 부인의 얼굴은 너무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사실은... 간교하기로 작정을 하면 인간은 누구라도 얼마든지 간교해질 수가 있다. 회장님께는 말고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니? 아줌마가 뭐라고 불쑥 한마디 하는 걸 야단쳐 입 다물게 했는데 무슨 일이야 대체? 네 시모님은 아까 오전에도 전화를 하셨던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전 그저께 집에서 나왔어요. 그저께? 노크 소리가 나고 잔심부름하는 소녀가 문 밖에서 회장님이 빨리 내려오기를 재촉한다고 했다. 회장은 회의실 옆에 붙어있는 보안이 필요한 손님 상대를 하는 별도의 작은 응접실에서 영은과 부인이 함께 들어서는 것을 보더니 당신은 좀 비켜주지 했다. 딱 한 노릇이었다. 희진이가 있다면 회장도 지적당해야 했다. 아니 저 사모님 제가 모시고 내려왔어요 회장님. 두 분 함께 계셔주셔야 해요. 그래? 그럼 앉아봐 어디. 둘 다. 남편 때문에 멈칫하던 기분이었던 부인은 남편을 힐란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면서도 웃으면서 아무 항의 없이 회장 옆에 의자에 앉았다. 부인이 너 편한데 앉으려무나 했다. 그러고는 영은이 움직여 앉는 동안에 얘가 그저께 집을 나왔다는군요 했다. 그저께 나와서 그럼 어디가 있었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집으로 안 오고 어디 갔었냐? 친구한테 갔었어요. 친구 누구? 뭐냐? 아프다는 애 아니냐? 정향하고 있다는 애. 네. 그래서? 영은은 단 한 번도 회장 내외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마치 누군가가 써준 대사를 감정 완전히 빼고 그저 줄줄 읽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담담하게 조용히 그저께부터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차마 말씀드리기 민망한 그런 모양으로 그 모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 뭐 잘못 본 거 아니니? 부인의 반응이 영은의 최선을 다한 담담함을 깨버렸다.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들은 자기 어머니 무릎을 패고 누워있었고. 영은은 거기서 끊었다. 잘못 본 것이 아니냐는 말을 회장 부인이 안 했으면 좋을 걸. 그저 그 모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영은의 표현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넘어가 주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꼭 다 입에 올려 얘기를 해야 하나? 어머니 무릎 빼고 아들이 누워있는 건 그리 흉한 게 아니지. 어쩔 수 없다. 회장님은 가만히 계신데 이 양반은 왜 날 전적으로 믿어줄 수가 없을까? 아들 손은 노인 가슴에 들어가 있고 노인 손은 아들. 거기서 울음이 터진 것은 다행이었다. 영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고 회장이 부드럽게 그만해라 했다.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절 믿어주세요 사모님.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저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자 저 2층에 혼자 두고 모자가 아래층 한 방에서 계속 같이 지낸 일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절 믿으세요. 절대로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만해라. 알았으니 그만하라고. 회장이 그러면서 무겁게 일어나 발소리를 냈고 잠시 후에 식어 냄새가 풍겨왔다. 말쇠로구나. 한참 만에 부인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탄이 새어나왔다. 온 세상에 그래 놓고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모양 어제도 안부 준화 오늘 아침에도 준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니 그래 애 시집 잘 보냈군. 회장이 도우 쪽으로 움직이며 뚝뚝하게 내뱉었다. 그러고는 방을 나가기 전에 내일이라도 정리시켜 당신이 보낸 시집이니까 당신이 처리해줘 한마디 더했다. 남편이 부여로 찾아 내려왔던 이야기는 회장이 방을 나간 뒤에 이어졌다. 이튿날 아침 부인은 회장의 지시대로 영은의 문제 처리를 위해 일찌감치 서둘렀다. 회장의 출근 뒷바라지를 마치고 아침을 먹고 부인은 영은의 시댁으로 전화를 넣었었나 보았다.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 김에 영은은 샤워를 하고 있었다. 욕조 안에서 맹꽁이 배에 물줄기를 맞으면서서 이런 상황에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 더운 물 샤워를 할 수도 있는 보호자의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는 멍청한 자기 위안 같은 생각을 하는 참이었다. 영은이 좀 나와봐라. 부인이 부르는 소리였다. 아무래도 너도 같이 움직여야겠다. 아니에요. 전 싫어요. 왜요? 그 노인네 변호사 사서 우리 집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걸겠다고 하는구나. 뭐라고요? 비명도 한두 번 질러보면 쉽게 질러지는 모양이다. 비명처럼 영은이 소리쳤다. 무슨 명목으로 위자료를 내려요 저한테? 흥분하지 말거라. 흥분하지 말고 옷 입고 내려와 큰일에 부닥칠수록 침착해야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세상에 나서 정말 별일을 다 당하고 사는구나. 그 노인네 혹시 미친증 있는 거 아니냐? 뭐라고 그래요? 너 집에 와 있다는 말부터 해놓고 네 말 들으니 도저히 더 이상 계속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다고. 내가 지금 출발해서 그쪽으로 감화했더니 후덕하다는 소리를 목표로 삼으며 평생 의연하고 점잖게 살아오고 있는 부인의 전화기에서 대바람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상스러운 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뭉텅이로 쏟아져 나왔던 모양이었다. 세상에 원 세상에 아니 웬 난 이날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상소리 이게 웬일이냐? 어지간히 놀란 모양이었다. 세상에 원 세상에 기막힐 때 평범한 여인네들이 흔히 쓰는 이 세상에 원 세상에 류의 소리를 부인에게서 들은 것이 영은의 기억으로는 처음이었다. 영은이 쓰게 웃는다. 내용이 뭐예요 사모님? 난 옮길 수도 없다. 옮기고 싶지도 않고. 위자료 청구는 왜 한대요?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원? 네 말대로라면 사기 결혼은 네가 당한 거 아니냐고. 전 약혼자를 물고 늘어질 심사님 모양이었다. 그 사기 결혼이라는 말의 근거는요 사모님? 옛날 약혼자가 울산가 있을 때 제가 거기가 하루 무거웠다는 것 때문에 흠이 있는 며느리라고. 흠? 네. 흠이 있었니 너? 아니에요. 맹세해요 사모님. 어쨌든 같이 가자. 네가 뭐 시어머니 밥도 안 주고 자기를 학대했다고 하는데 너 앉혀놓고도 그러나 어디 보자. 웬만큼 그럴싸한 소리를 해야 솔깃하지. 시어머니 학대할 주제나 되는 앤가 어디? 옷을 바꿔 입으면서 영은은 자꾸만 실성한 사람처럼 비식비식 웃음이 빚어 나왔다. 핸드백을 챙겨드는데 부인이 들어오면서 예. 넌 그냥 집에 있거라 했다. 왜요? 회장님 노발대발 하신다. 어딜 데리고 가냐고. 그리고 오늘 움직이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둬보라고 하신다. 공연이 미친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가서 물리고 오지 말고. 회장님 말씀이 옳다. 좀 내버려 둬보자 어디. 그날부터 나흘째 되는 밤 비행기로 도연히 귀국했다. 공항에는 전해 없이 회장이 직접 나갔던 모양이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친모가 지나가는 말처럼 저녁에 온다는 말을 했었다. 부인은 소녀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고 없었다. 영은은 그때부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까지 안절부절 못했다. 풍선처럼 부푼 배 따위 결코 도연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기분이었다. 정 회장 부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영은의 고집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낳지 않을 결정을 하기에는 늦었고 만약 그녀가 아이를 제대로 낳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얼토당토 않는 위자료 청구 소송 운운하고 있는 시집에서 그것을 비밀로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덧붙여서였다. 어제 영은은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었다. 어 나야 당신이요? 어처구니 없는 모친의 어처구니 없는 아들이었다. 그는 펄쩍 뛸듯이 반가운 소리를 냈었다. 나는 뱃속에 아이 때문에 전화했어요. 왜? 아직 병원 갈 때 안 됐잖아. 나 이 아이 정말 낳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잠깐 동안 말이 없었다. 도저히 낳고 싶지가 않아요. 너 니 맘대로 애만 죽여 너는 살아남을 줄 알아? 시학년 영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펄쩍 뛰듯이 수화기를 놓아버렸었다. 욕은 어머니만 잘하는 게 아니었다. 멀쩡한 얼굴에 멀쩡한 옷을 입고 멀쩡한 집에 살면서 멀쩡하게 웃고 말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편과 시어머니도 멀쩡한 사람으로 끼어 있다. 그러나 그 모자는 정신병자다. 정신병자로 생각해도 좋은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영은은 자신도 정신병자가 된 기분으로 작게 내뱉했었다. 미친놈 지 애미더러 낳으라고 하지? 정회장의 예감은 적중했다. 남편과 통화가 끝나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부인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손톱 하나만 온전하지 않아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으름장이었다. 이제 그녀는 손톱 한 개도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은 완전 무결한 아이를 낳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겨 있다. 아 이 배 침대 옆으로 누우면 이제 배가 저 혼자 침대 바닥에 동실 먼저 닿는다. 아 이 원수 8 그 큰 그늘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몽롱한 상태에서 영우는 노크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몽롱한 가운데서도 방금 들은 것 같은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청각이 예민해졌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영우는 둔한 몸을 이렇게 앉으며 몇 시쯤 됐을까 생각했다. 자정이 넘어있는 건 확실했다. 도연과 정회장이 들어오는 기척이 난 것이 10시 반쯤 끼었다. 틀림없이 불러내리리라는 그녀의 예상을 뒤집고 아래층으로부터는 아무 정갈도 없었다. 그 시간에는 이미 부풀어오른 배를 내밀고 도연 앞에 서기 싫다는 사치스러운 기분 따위 우습게 생각해버리자는 작정이 끝나 있었다. 바람 불어넣은 풍선이라면 옷핀 끝으로 찔러 도로 납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옷핀 끝으로 백만 번을 찔러도 납작해질 수 없는 배였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그녀가 아이를 낳아 배가 꺼질 때까지 한 집에서 도연을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자학에 가까운 심정으로 아무것도 피하려 들지 말자는 결심을 했었다. 피하지 말자. 피하려고 해도 피해질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철양맞고 어리석은 몸부림이었다. 영은은 그 몸부림을 포기하기로 했다. 빚에 몰린 사람이 최후에는 배짱으로 나가는 것과 흡사했다고 할까. 영은은 도연부자가 들어오기 직전에 아래층으로 불려 내려갈 준비로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다시 빗어내렸었다. 그러나 그녀를 부른다는 소식은 끝내 없었다. 부르지 않는데 스스로 아래층으로 내려갈 용기도 없었다. 이곳에서도 시집에서도 군 식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불려지지 않으면 스스로 끼어들 수가 없다. 그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만큼 또 거꾸로 허전했었다. 그 허전함은 서러움이기도 했다. 노크 소리가 다시 났다. 세 번째였다. 영은은 우선 팔을 뻗어 침대 사이드 테이블에 스탠드를 켰다. 풀어놓은 팔목시계를 집어들었다. 2시 17분이었다. 두 다리를 방바닥으로 내려놓으면서 누구세요? 했다. 들어가도 돼? 나직한 도연의 소리였다. 냉큼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들어와도 된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면서 그래도 그녀는 서둘러서 가운을 집어 팔을 꿰었다. 늘어진 가운 끈을 양쪽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고 있었니? 아니요 라고 대답하려다가 네 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는 자신이 잠자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고 노크 소리를 확인하면서는 자신은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도연이 등 뒤로 소리 안 나게 문을 닫았다. 집안 식구 누구도 알게 하고 싶지 않은 조심성이 문 닫는 동작에서 엿보였다. 그는 상아색 긴팔 봄 스웨터에 같은색 바지 차림 였다. 그럼 괜히 깨웠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하려다가 입을 다문 채 그냥 넘겼다. 괜찮아 편안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도연이 창쪽에 놓여있는 의자로 가 침대에 머리 마칠 향해 앉았다. 앉아 거기 영은은 침대에 걸터 앉았다. 앉으면서 그녀는 깜빡 부풀어 올라있는 자신의 배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얘기 다 들어 알고 있어. 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든지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부여로 희진을 찾아 내려갈 때만 해도 그녀는 구체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암담한 속에서도 내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그날 매일의 다음 날은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죽지 않는 이상 하룻밤을 자고 나면 어제 내일이었던 것이 오늘로 와있고 하룻밤을 경계로 내일이 또 연달아 대기하고 있다. 오늘 죽음을 결행할 작정이 아닌 이상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이다. 딸기 쟁반을 던져 날려버리고 시집을 뛰쳐나온 그녀는 스칼렛 오아라처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를 흉내내고 싶으면서도 충격의 떨림 속에서 그래도 내일을 생각했었다. 희진의 가까운 곳에 새빵을 얻어 자리잡을 국리를 했었으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럭저럭 지내다가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이기는 하나 조촐한 꽃가게라든지 학교 앞 수혜점 같은 거라도 차리고 앉으면 설마 밥이야 굶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거의 내일에 대해 생각할 기력이 없었다. 절대로 낳기 싫은 아이를 반드시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영은은 아이를 낳지 않고도 해결을 볼 수 있는 길이란 출산 전에 자신이 죽어버리는 것밖에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타개하는 것과 동시에 삶은 그녀에게 있어서 그다지 매혹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로부터 부모를 차례로 탈취해간 운명의 여신은 새로운 보호자를 보내줌으로써 그녀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으나 그것으로 그녀의 삶이 여전히 싱그럽게 빛나는 충만감에 가득 찬 세월이 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 정회장 같은 새 보호자를 그녀에게 묶어준 것은 확실히 특별한 호의와 친절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까지나 부모를 친절에 대한 분노 때문에 친절에 대한 감사 따윈 생각할 수 조차 없었다. 늘 외롭고 허전했다. 마음은 늘 가을날처럼 선뜻선뜻 한기를 느꼈다. 삶은 늘 어딘가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했다. 고조 장단이 없이 한 음표 음정만으로 계속되는 노래처럼 지리하고 권태롭기도 했다. 깔깔거리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웃을 수도 없었다. 고리나고 짜증스러운 날도 아닌 척 해야 했었다. 모르면 어떡해. 모르면 안 되지. 가시 씌워진 전기 스탠드 한 개의 불빛만으로는 다섯 평가량 되는 그녀의 방은 스탠드 바로 아래쪽만 빼고는 어두컴컴 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영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셔. 저쪽 하고는 완전히 끝낼 셈인가? 끝났어요.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낳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 알아. 아버지 말씀은 간단하게 처리하자면 낳는 즉시 그 집안에서 데려가게 하고 영은인 회복되는 대로 여행이나 떠나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비로소 영은의 고개가 도연의 얼굴을 향해 들어올려졌다. 낳아서 그 집안에 넘겨주는 것으로 손 터는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참 낳고 싶지 않다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다. 낳고 싶지 않은데 낳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죽어버리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처구니 없었다. 그러면 되겠군요 참. 영은은 탄성을 올리듯 그렇게 대꾸했다. 도연의 얼굴이 조용히 그녀 쪽을 향해 있다. 그녀 쪽에서는 그의 두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어쩐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도연 쪽에서는 영은이보다 잘 보이리라. 그래도 된다는 것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된 셈인지 바보가 다 된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 뭘요? 아이 주고 잊어버리는 일. 물론이에요.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닌 어려운 일이라고 하셔. 아니에요.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배불러 있는 게 너무나 끔찍해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말로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고. 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아이가 사람 아이로 생각되지가 않아요. 꼭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괴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은이가 그럴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아무 걱정 없어. 일단 여행으로 생각하고 여길 떠나서 지내보면서 의욕이 생기면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장례 문제를 생각해야 할 거 아냐. 더 이상 부담돼 드리는 건 싫어요. 그런 건 상관 안 해도 돼. 아니요. 영은이 머리를 흔들었다. 과분한 대우 편하지 않은 건 모르시나 봐요. 독립하고 싶은가 보군. 우리 집에서 지금부터는 결혼으로 독립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결혼을 서둘렀었나? 영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얘기를 해보자고 아버지가 맡아두신 게 있다고 하시던데 살 집은 있어야 겠지. 맡아두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집 장만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여의도 쪽이 좋겠어. 영동 쪽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살아볼 작정이라면 신축 호텔에 화랑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 하시던데? 생각해봐 천천히. 그러면서 도연이 일어섰다. 그녀가 따라 일어섰다. 사흘 뒤 영은이 부인과 마주 앉아 점심을 먹고 있는데 도연이 들어왔다. 영은이 데리고 나가려고요. 아파트 결정했어요. 부인은 그저 간단히 그럼 따라 나가보려무나 했다. 도연과 부인의 분위기도 영은의 거처 문제에 대한 의논이 영은이 모르게 이미 끝나 있었던 것 같았다. 부인의 간단한 대꾸는 남편을 거역할 수는 없으면서 그래도 영은이 일처리를 아들이 맡고 있는 것이 별로 맛듣지 않다는 시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뭐 설마 이미 시집가 배부르네를 부인은 숙룡그릇을 집어올리면서 자신이 아들을 지나치게 못 믿는 거라고 스스로를 나물았다. 저도 사낸데 어림없는 소리지. 참모가 자신은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소녀아이가 부주의에서 된장에 가시가 생겼다고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무 소리 없이 방책을 세울 것이지 애 듣는데 식탁에 유리컵을 넣고 콜라를 따르고 있는 아들을 의식하면서 부인이 식탁을 떠나 장독관으로 나갔다. 아파트라뇨? 아무 소리 말고 옷 입고 내려와. 도연은 콜라컵을 들고 식당을 나갔다. 차를 도연이 운전했다. 여의도 쪽이 그래도 덜 시끄러운 것 같더군. 그래서 그녀가 살 아파트가 여의도로 결정됐다는 말 같았다.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자 썩 좋지는 않지만 영은인 겁이 많아서 단독주택은 안 돼. 아파트가 생활하기는 확실히 편리하니까. 내가 서둘러 움직이게 하자고 말씀드렸어. 집에 있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백번 옳은 말이다. 배불러 와 있는 회장집은 처녀 시절보다 열 배는 더 남의 집 혹 같았다. 아이는 낳는 대로 데려가게 하는 것으로 있기로 했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자신의 몸뚱이를 어디에 놓아둘 것인지도 그녀는 결정해야 했다. 너무 성급하게 구는 것은 어서 빨리 있을 것을 만들어 내달라는 재촉 같을까 봐 그녀는 한 열흘쯤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심산이었다. 그리고 열흘쯤 뒤에 희진에게 도로 내려가 새빵 한 칸 얻어들어 해산날을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려고 했었다. 어떻게 하나 정릉집을 판 돈이 그동안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 아파트의 화랑 여주인이 돼도 좋을 만큼 이라고는 도저히 안 될 말이었다. 그동안 받아 누린 혜택은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는 회장에게 생선에 몇 점씩 더 서비스한 것이 고작이었을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 아파트까지는 과분해요. 적당히 어디 방 한 칸 세워두면 되는데 아버지 뜻이 그러시니까 할 수 없어. 그럴 거 없어. 10년 동안 영은이 돈 10배쯤 간단하게 늘려놓으셨을 테니까. 그치만 모두 다 거전거 같아요. 그래도 좋을 이윤 하나도 없는데 거저 키워주시고 거저 시집 보내시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살아갈 국리나 해. 아파트는 7층 4호였다. 도연이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 따고 제 집처럼 앞서 들어갔다. 들어와. 잠깐 눈길이 마주쳤다. 두 달 전부터 비어있는 집이야. 들어와봐. 아파트는 마루치도 도배도 깨끗이 새로 한 것 같았다. 두 달 전부터 비어있었다는 집답게 고운 먼지가 베일처럼 깔린 위에 더러 부동산이 손님을 데리고 드나들었던 듯한 발자국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있었다. 도연도 구두를 신은 채 마루 가운데 서있다. 들어와 보라니까. 현관에 선 채 머뭇거리는 영은을 그가 다시 재촉했다. 신을 벗게 되어 있는 곳에 신 신은 채 그대로 걸음 내딛기가 어려워 그녀는 구두를 벗으려 했다. 그냥 들어와 먼지 투성이야 그래도 벗을 래요. 영은은 그러면서 자신의 말소리가 왜 이다지도 잔뜩 비굴하게 들릴까 생각했다. 주춤주춤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그녀는 어정쩡하게 더듬거리듯 아파트 거실 가운데로 움직여 나갔다. 그러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 주춤주춤 어정쩡하게 더듬거리는 성격이 자신의 삶을 쉬어 터진 강아지 밥을 만들어 버렸다고 아파트를 거저 얻는 것 같아 과분하고 부담스러우면 선명하게 거절하면 된다. 그러나 그녀는 그게 안 된다. 아파트를 받아들이려면 보다 의연하게 도연으로부터 몇 차례나 재촉받기 전에 앞으로 살 자신의 집과 제대로 당연하고 선명하게 첫 대면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도 잘 안 된다. 한쪽 발은 도랑 이쪽에 한쪽 발은 도랑 건너 저쪽에 걸친 꼴이다. 매사에 다 그렇다. 쭉 그래 왔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러면서도 역시 이 아파트가 부담이 되어 싫다는 얘기를 할 순 없었다. 싫다고 해도 회장에게 꾸중이나 듣고 결국은 이곳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라는 변명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정직한 함부로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단칸 셋방보다는 아파트 한 채가 좋다는 것이리라. 4개월 전 남편이라는 남자와의 결혼생활을 끝내려다 도로 주저앉고 만 것도 선천적으로 선명할 수 없는 그녀의 못난 구석 때문이었다. 남편이 가여웠다는 구실은 그저 구실일 뿐. 냉혹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자신이 이혼녀가 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속셈이 우선이었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이혼녀가 되기를 겁낼 필요가 없었다. 그걸 겁내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가엾다는 걸 이유로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 그토록 애틋하게 사랑한 남자이기에 둘러봐 정말 이리로 와도 돼요? 와야 해. 이만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돼요. 영은이가 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못 받게 됐겠지. 정말을 말하자면 난 이런 꼴로 더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니 냉담해졌다. 그러면서도 난 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둘러보지 않아도 좋아요. 내키지 않으면 그만둬. 괜찮아. 그럼 돌아가요. 내일이라도 옮기고 싶으면 옮겨. 그 주 토요일 오후 영은은 부인과 함께 도연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시집 대문 앞에 닿았다. 출발하기 전에 부인이 시집으로 전화를 넣어 시어머니와 통화했다. 지금 아이 데리고 찾아 뵈려고 하는데요. 해놓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부인은 그럼 뵙는 건 다음 날로 하고 오늘은 영은이 집만 찾아오도록 하죠. 했고 또 잠깐의 사이를 두었다가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했다. 전화를 끊고 부인은 혀를 끌끌 찼다. 정말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금방 어디 나간다더니 금방 또 그럼 만나자고 해. 도연이 자동차 문을 열고 부인이 내리면서 넌 여기 있어라 했다. 아침부터 종일 부술비가 내리고 있다. 정회장은 포항 쪽으로 1박 2일에 출장을 나가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부인이 배를 누르자 마치 바로 인터폰 옆에 붙어 기다리고 서 있었던 듯 인천댁의 대답이 나왔다. 네 누구신가요? 네 짐 가지러 왔습니다. 부인이 침착하고 온화하게 대꾸했다. 30초쯤 사이를 두었다가 문이 열렸다. 부인이 앞섰다. 개 두 마리가 무시무시한 소리로 지저대다가 뒤따라 들어서는 영은을 보고 짖는 걸 멈췄다. 계단을 거의 다 올라서는데 인천댁이 슬그머니 현관문을 열고 나서서 비켜서며 영은에게 손을 내밀어 잡고 눈으로 안은 채를 했다. 골목으로 차가 들어서면서부터 영은은 떨리기 시작했다. 입술을 비틀면서 쓴 웃음으로 마주받았다. 들어가도 되나요? 부인이 인천댁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오시랍니다. 고개를 푹 꺾고 앉아있는 남편의 검은 머리가 도토리 모자처럼 보였다. 시어머니는 현관 쪽을 향해 거만하게 앉아서 들어서고 있는 부인과 영은을 비우는 얼굴로 쳐다보았다. 은행 껍질처럼 기름한 눈매가 능글눥글한 웃음길을 담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입은 양 끝이 아래로 쳐지게 한일자가 되어 있었다. 영은은 허겁지겁의 기분으로 얼른 눈을 내리깔았다. 이 장소를 떠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노파의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실례 하겠습니다. 하는 부인의 점잖은 서두를 예예 실례 하시지요. 둥그러진 대답으로 받았다. 영은은 부인 옆에 붙어서듯 해서 부인의 손등에 울록불록 튀어나와 있는 푸른 지렁이 같은 심줄을 보고 있다. 그 심줄은 부인 모양으로 갈라진 나뭇가지로 만든 아이들 새총을 연상시켰다. 영은아 우리 앉자. 부인은 담담했다. 부인이 시어머니 맞은편 의자에 앉자. 그녀도 마치 그렇게 되도록 연습이라도 하고 온 것처럼 스르르 부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 아이는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데려왔습니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회장이 나무랐다. 도연도 회장과 같은 의견이었다. 피할 이유가 없어. 함께 가. 아무 소리 말고 그저 옆에 앉아만 있어도 가야해. 그래야 이번 일이 틀림없는 네 의사인 걸로 돼. 시어머니의 어투는 고약한 비양주였다. 이 예 얘기를 듣자니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더군요. 우리 가족은 모두 동의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요? 세기는 몹시 허약해요. 물론 아시고 계신 일이겠지만 말씀이에요. 네. 몸은 가늘지만 특별히 허한 데는 없는 줄 압니다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변변치 못한 아이 때문에 심려 깨쳐드려서 그건 그렇고 이혼에 동의 못하시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요. 천만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대단히 연극적이었다. 이렇게 당할 수만은 절대로 없지요. 사부인. 사부인 소리가 영은의 팔뚝에 소름을 뿌렸다. 우리 모자는 속아도 보통 속았던 게 아니에요. 속은 것만도 발등을 찍을 일인데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우리는 그저 닥쳤던 개꼴이 되란 말씀입니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할 일이지요. 아니 아니 내가 죽어도 안되고 안되고 말고요. 귀신이 되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원통 절통한 한을 풀어야 하겠어요.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이혼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거전은 안 돼요. 안 되죠. 네. 절대로 흉측한 노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던 영은의 내리깐 눈이 반짝 지켜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노인의 느글르글 웃고 있는 얼굴이 영은 쪽으로 돌려졌다. 그러지 마시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세기 몸 풀 때도 다 됐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글쎄? 노인을 노려보고 있는 영은의 입술이 푸들푸들 떨리기 시작했다. 나 나는 이 집 모자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위자료는 일원 한 장 못 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사람이 아니에요. 영은의 말소리는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날카롭고 분명했다. 남편이 눈을 부릅뜨며 안락의자 팔걸이를 짓고 자리를 차듯 일어섰다.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처녀도 아닌 게 사기치고 와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불량스러운 아직 법적으로 남편이라는 남자를 올려다보면서 영은은 순간 격렬한 사리를 느꼈다. 죽여버릴 까부다 그만 이 모자 말 조심 해요. 그리고 앉으세요. 우습게 굴지 말고 그녀의 눈과 정통으로 시선이 마주 얽히자 그는 슬그머니 외면하면서 도로 주저앉았다. 이혼에 합의해 주지 못하겠다면 좋아요.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영은아 부인이 조용히 그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는 뜻이었다. 영은은 상관없었다. 아이 문제 확실해요. 난 벌써 얘기했지만 이 아이 징그러워요. 여기서 시어머니가 혀를 쳤다. 당신 내 피를 받은 아이 낳고 싶지도 키우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말을 저렇게 마구 하시는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부인 께서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영은은 탁자 위에 직경 20cm가량 되어보이는 돌잿더리를 집어올려 위에서부터 내리쳐 끝내버리고 싶은 끔찍스러운 충동에 자신도 놀랐다. 그러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짓말처럼 순간적으로 휙 지나갔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성급했다. 바람 넣은 고무장갑 같은 오동통한 두 주먹으로 알라그자 팔걸이 나무조각을 콩 찢듯 때리면서 만약에 애기가 잘못되는 일이 생기면 그건 무조건 고의로 저지른 일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다. 훨씬 높은 음성이었고 처음으로 험상 굳은 얼굴이었다. 그앤 우리 집안 자식이에요. 누구도 무슨 핑계가 있어도 그 애한테는 손 못 대. 내가 첨보를 내려. 알아? 그러니까 이혼에 합의해주는 것이라면 낫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낫했어요. 그따위 짓 하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고 나도 말했잖아. 남편이라는 남자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쳤다. 그따위 짓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날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고 당신네들이 아무리 미쳐뛰어도 내 머리칼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뭐 믿고 큰소리 쳐 이게. 정회장이면 다야? 살인자 빼돌려낼 만큼? 내가 죽으면 아이도 같이 죽어요. 기이할 만큼 차분한 어조였다. 남편과 시어머니 눈이 다 같이 휘둥그레졌다. 부인의 고개가 그녀 쪽으로 돌려진 것은 그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던 것 같았다. 물론 그럴 것이다. 이야기가 통할 리는 거의 없으니까 어쨌든 이혼 요구나 정식으로 해놓고 아이는 낳는 대로 넘겨줄 테니까 그리할라는 통고를 하고 옷까지 챙겨들고 퇴장하는 것까지가 의논의 막이었다. 아이 문제를 이혼 동의했으면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었다. 회장 부부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도연이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시집 쪽에서 걸고 넘어지는 것이 크게 염려스러워 사라기보다도 오히려 누구도 선뜻 이제 곧 태어나려는 생명을 제거하는데 찬동하는 죄는 짓고 싶지 않은 꺼림칙함 때문이었다. 정회장 부인은 특히 조용하게 신신 깊은 불교 신자였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남편이 겁먹은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이혼해 주지 않은 채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아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정말이야? 하는 남편의 말끝을 시어머니의 코웃음이 이어받았다. 어디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될까요? 세기? 명은 하늘의 뜻이란 말도 모르시나요? 목숨은 하늘의 뜻이라는 말은 옳았다. 7월 중순 예년의 장마와는 틀리게 비오는 날보다 해가 나와 있는 날이 더 많은 장마기 세 번째 일요일 새벽 4시경부터 진통이 시작돼 밤 10시 5분에 영은은 여의도 K종합병원 분만실에서 3.8kg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네 겨울새 7,8번째 이야기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구 운명의 끈 입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